아빠 머리 말려줘 간지러워 아 뭐야 이거 진짜 뭐야 뭐야 끝 끝 다 됐지? 제가 맨날 이렇게 딸래미한테 장난치다가 많이 혼납니다 안녕하세요 콩새아TV 김동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전에 구입한 신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잔디 같은 걸 갖고 나면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잔디를 날린다든가 낙엽이 쌓였을 때 블러우로 불어주면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주로 청소를 할 때 이용을 하고요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들어오면 몸에 먼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씩 불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갈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급할때는 드라이기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마늘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봄에 비닐 위에 이렇게 흙이 덮여 있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날려 주거든요 엔진식 비로 살포기로 이렇게 많이 날리곤 합니다 저는 80볼트 블러워를 사고 난 이후부터는 그걸 가지고 마늘 비닐 위에 덮여 있는 흙을 날리는 용도로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잘 사용을 했는데 80볼트 그리녹스 블러워랑 시파렐리 고장난 거를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살부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뜯을 때는 열정이 넘쳐서 뜯었는데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뒤에 조립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완전 죄다 분리를 해버려 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조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려서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 다시 80볼트 짜리로 구매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작고 가벼운 제품으로 이렇게 알아보다가 듣도 보도 못한 48볼트짜리 블러워를 사게 됐습니다 네 제품이 48볼트인 건 맞는데 24볼트짜리 배터리 두 개를 끼워서 48볼트로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구매한 그린웍스 공식 쇼핑몰과 가격, 스펙 등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와 자료들을 남겨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그린웍스 48볼트 블러워 제품을 한번 개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박스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네 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관 끝에 네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바람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캡이고요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 네 양쪽에 배터리를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40볼트, 80볼트 이런 라인들은 이렇게 뒤쪽에서 그냥 한 번에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특이하게 양쪽으로 배터리를 꽂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버튼 있고요 요거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속도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트리거 그리고 위에는 터보 버튼 80볼트 제품과 같은 구성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 보시면 뭐 비행기 엔진 지레처럼 생겼죠 이렇게 해서 강한 바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요런 형식인데요 그리고 충전기 충전기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24볼트 충전기 제품 그 다음은 네 배터리 배터리가 한 개 네 두 개 네 4암페아 제품이고요 어 마끼다 18볼트도 제가 지금 4암페아를 쓰고 있는데 그거하고 무게는 여기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충전잘량을 표시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총 3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방금 뜯은 건데 뭐 이제 한 칸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가 네 특이한 게 이게 USB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USB 배터리지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열면 네 USB 그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USB 그 선을 꽂아서 뭐 휴대폰 충전이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큰 보조바테리 인거죠 남들 보기에는 좀 예쁘진 않네요 그리고 사용설명서 답니다 구성은 이렇게 관 관 앞에 끼우는 캡 전체 이 포트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두 개 이렇게가 전체적인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홈이 있어서 끼우면 되고요 여기 뒤에 홈이 있어서 끝났습니다 하하하 엄청 간단하네요 80%는 이렇게 끼워서 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셀카 Regierung 배터리 배터리 제가 여기 제가 여기 제가 여기 이 트리거를 아까 내려놓고 설명하다가 안올렸네요 배터리를 꽂자마자 바로 작동이 되구요 배터리가 한 칸 남았는데 어쨌든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린웍스에는 24V 라인도 있어요. 기존 라인은 24V, 40V, 60V 그리고 제일 상위 라인이 80V 이렇게 4가지 라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24V 라인은 보통 다른 충전 공구 회사들에서 나오는 18V, 20V 그쪽 라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전용 드릴이나 핸드그라인더, 임팩이라든지 주로 이런 충전 공구 쪽으로 24V 제품이 그린웍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웍스에서 24V 배터리 두 개를 끼워서 48V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인이 하나 추가된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 배터리의 전압을 높여서 조금 더 높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시도는 몇 번 있었습니다. 디월트에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배터리 두 개를 끼우는 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를 아예 40V짜리 배터리를 만들어서 40V 제품에 끼우면 40V 그리고 20V 제품에 끼우면 전압을 낮춰주고 그 대신 사용 시간을 두 배로 늘리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제품을 만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방식이 똑같아요. 마키다는 18V 전압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배터리 두 개를 끼워서 36V로 만들어서 좀 큰 힘이 필요한 제품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도록 만든 36V 라인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공구 회사들과 다르게 그린웍스는 기본적으로 높은 전압을 가진 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해왔기 때문에 좀 이것하고 연결이 돼서 시너지가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초기라든지 체인톱 그리고 블로워 이런 고전압 제품들을 기존에 쓰던 24V 배터리 두 개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점이 다른 충전 공구 브랜드들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로워 제품들은 나가는 공기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기 양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85CFM의 140MPH의 속도면 풍량과 풍속에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던 80V 블로워 제품의 풍량과 풍속이 거의 이 제품과 유사합니다. 오히려 풍량 같은 경우에는 580CF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보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나가는 풍량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80V 제품에 뒤지지 않고 48V 라인과 24V 라인 하나의 배터리를 가지고 두 라인의 제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용기는 제가 이 제품을 또 좀 기간 동안 사용해 본 다음에 제작해서 그렇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제 필요에 의해서 제 돈으로 제가 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리녹스랑 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끝!